소울킹즈 소울킹즈 송동천 송동천 네톡하지 마세요 실장님 형님끼리 네톡하시면 안됩니다 자 10년간 두번째 배출입니다 우리 소울킹즈와 그리고 송동천의 배출이에요 예전부터 복신분들은 알겠지만 소울킹즈의 오늘 복신분들은 송동천과 복신분들은 혼자 나오게 됐습니다 자 16강 두번째 배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지휘 송동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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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aks 웅킹 오 오 오 음iell 미안 워퍼 음aks 웅킹 승리로야! 승리로야! ~~ ~~ ~~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